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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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 앉아. 오케이. 빨리 와. 귀엽다. 귀엽다. 좋아. 그런 기억에 깜짝이 내게 연락해. 네. 우리가 만났어. 뮤직비디오 시작해. 뮤직비디오 시작해. 샤워. 샤워.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가 또 다시 왔어. 많이 기다렸었니. 좀 더 멋있게 돌아왔어. 계속 사랑해줄래. 왔어. 왔어. 세븐틴이 왔어. 왔어. 모여서. 다같이 본방사수. 우리도. 여러분께. 즐거움 드릴게요. 왔어. 왔어. 세븐틴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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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틴 뉴스. 안녕하십니까. 무슨 거야? 권순영입니다. 세븐틴이. 마지막으로 찾아온 두 번째 게릴라 방송. 여러분들 다들 본방사수 계신가요?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저희 많이 노력하고요.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첫번째 뉴스입니다. 두번째 뉴스! 969 생일! 6월 10일은 문준이 생일! 아 6월 10월! 오늘은 바로 승영이 생일! 생일과... 오늘부로 나 17살이 되셨고요. 소감 어떠세요? 뭐 이런 거 소감 있나요? 생일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아 네. 아 다들 여러분들 아이타숙에서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세번째 뉴스입니다. 나이스 워틴 콘서트 개최! 세븐틴TV 시즌3 대망의 오픈! 6월 18일 세븐틴TV 시즌3가 5주간의 준비기간을 끝내고 정식 방송됩니다. 네. 네. 그럼 세븐틴 뉴스는? 이만! 다음 화요일에 만나요. 다음 화요일에 만나요. 아 안녕! 안녕! 지금까지 세븐틴 뉴스! 무슨 과연? 권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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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게임할 거예요. 게릴라 방송이긴 하지만 세븐틴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저희 즐겁게 게임하는 모습 보여드릴 건데 게임하려면 저희 꼭 항상 하는 게 있죠. 네. 뭐랄까요? 팀. 팀 선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은구 의자와 기타를 예쁘게 치워주시고요. 지은구 의자와 기타를 예쁘게 치워주시고요. 깔끔하게. 눈치게임! 네! 눈치게임! 2 안 돼야지. 3 네. 이렇게 팀 선정됐습니다. 잘했어. 눈치게임! 1, 2, 3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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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일단. 네. 시작! 혼자 왔습니다. 둘이 왔습니다. 셋이 왔습니다. 셋이 왔습니다. 셋이. 셋이. 셋이 가세요? 아. 찬 우선 나오시고요. 셋이 왔습니다. 셋이 왔습니다. 셋이 왔습니다. 넌. 승관. 탈락. 눈치게임. 1. 2. 성민. 3위 팀으로 가시고요. 예. 눈치게임. 1. 2. 지윤. 한솔. 지수. 둘이고요. 둘이. 셋이. 셋이.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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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수. 3. 넷. 글로벌이라. 글로벌 팀으로 배정됐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 팀에 지금 불만 있으신 분. 이쪽 아주. 불만. 뭐가 불만이에요. 팀의 리더. 앞으로 나와보세요. 첫 번째는 순영이 형 팀으로 가겠습니다. 생일이니까. 그럼 시작합시다. 두 번째. 순철이 형 팀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저희 팀으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지윤이 형 팀으로 가겠습니다. 지윤이 형 팀 다섯 번째. 슬Textkam. Marcus 팀 sich. 여러분 순서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순서대로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웡~~ 저 reviewers Lowucks've world run. Q J A 워즈주의